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본 작업의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의 문제를 참조하셔서 저랑 같이 엑셀 파일 불러오셔서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2부터 H14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방송 시간이 오후 3시 이후에 해당한 데이터들 중에서 상품평 평균 이상인 데이터에 필요한 필드만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건은 A17세부터 입력하실 거고요. 함수를 사용하실 거니까 필드명을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라고 엔드 함수 입력하시고 시간을 추출하기 위해서 아우 함수 입력하시는데 방송 시간의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해서 시간 부분을 추출합니다. 그 값이 오후 3시 이후입니까? 크거나 같다. 3이라고 입력하시면 새벽 3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3시가 되려면 12시간을 더해서 1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 다음 상품평을 선택하시고요. 상품평의 값이 상품평 평균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다. Average 함수를 이용하셔서 상품평에 대한 평균 값을 구한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 이 평균 값은 모든 데이터에게 동일하게 비교할 거라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End에 대한 가로를 닫고 Enter 누르시면 첫 번째 데이터는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렇게 False라고 표시가 되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있다면 저희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올 건 아니고요. 상품명, 방송시간, 판매가격, 상품평 4개만 선택하고 Ctrl-C 눌러서 복사 데이터는 A20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Ctrl-V 눌러서 붙여넣기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조건 범위는 조금 전에 작성해놨고요.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셔야만 복사 위치를 선택할 수 있고 모든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추출하고자 한 필드 4개만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문제와 같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명의 열 너비를 살짝 조절하셔야만 이렇게 문제와 같이 표시가 되실 겁니다. 고급 필터 문제의 첫 번째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3부터 H14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을 지정할 건데요. 문제에서 현재 열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홀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열 홀수입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is, 그 다음에 o, d, d 라고 입력하시면 홀수입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그 다음 우선 어떤 값이 홀수입니까? 우리 현재 열의 번호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홀수입니까? 라고 구할 겁니다.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m, o, d 라는 함수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현재 열을요. 현재 열을 컬럼이란 함수를 이용해서 c, o, l, u, m, n 현재 열이니까 가로 열고 닫고 하시면 선택한 셀마다의 열에 대해서 우리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그 다음에 1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0이면 짝수이잖아요. 나머지가 1이라는 것은 홀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한 값이요. 이제 오드함수를 통해서 홀수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서식을 클릭하셔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체육의 색깔을 체육에 가셔서 표준색의 노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홀수라고 하면 1, 3, 5, 7 첫 번째 열 세 번째 열 다섯 번째 열 일곱 번째 열 이렇게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는 시트 보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시고 H4부터 H15 영역을 선택합니다.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한 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 누르시면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올 수 있고요. 보호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잠금은 기본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숨김을 선택하시고 체크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잠긴 셀의 선택과 옵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검토를 클릭하시고 시트 보호를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잠긴 셀의 선택 잠기지 않은 셀 선택 셀 서식은 호용하겠습니다. 라고 3개는 선택하시고 암호는 지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암호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아까 H4부터 H15 영역에 대해서는 잠금과 수식을 숨기게 했기 때문에 셀을 선택해도 수식 입력주를 통해서 어떤 수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지?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트 보호 기능을 이용해서 설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본 작업 문제 세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계산 작업 시트 클릭하시고 첫 번째 총 예상 수입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G3 셀을 클릭합니다. 총 예상 수입은 계약 기간 계약 기간 또 구하셔야 되겠네요. 계약 기간 곱하기 월 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 수입도 계산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수입은 연봉을 12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네요. 계약 기간 곱하기 월 수입을 하실 건데 이제 셀을 각 직접 대입하지는 않고요. 계약 기간은 연봉 계약일과 연봉 계약 종료일 사이에 전체 일수를 30으로 나눈 목이고요. 그 다음에 월 수입은 연봉을 12로 나눈 값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천 단위 구분기호와 천 원을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구할 겁니다. 나눈 목을 구하기 위해서 컷션트 함수 쓰실 거고요.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구하기 위해서 데이즈라는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커서를 첫 번째 G3을 클릭하시고 텍스트부터 가셔도 되고 어려우시면 다른 것부터 하셔도 되고요. 어떤 걸 먼저 하시냐 텍스트 먼저 하셔서 값을 구한 값을 서식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미리 작성해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커선부터 구한 다음에 텍스트 나중에 앞에다 추가하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하세요. 텍스트 함수는 값을 구한 값을 천 단위 구분기호와 뒤에다가 천 원이라고 붙이겠습니다. 라고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 여기까지. 그 다음 앞에다가 텍스트 첫 번째에다가 값을 구해 넣으실 건데요. 값은 일단 문제에서 요구한 계약 기간을 구해서 월 수입으로 곱하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값을 30으로 나눈 몫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잠시 제가 ESC 한번 누를게요. 일수부터 구할게요. 일수 연봉 계약일부터 연봉 계약 종료일까지 두 날짜의 차이의 일수부터 구하겠습니다. 데이즈부터 가볼게요. 데이즈 데이즈 함수는 끝에 날짜를 먼저 입력합니다. 종료일을 입력하시고 신표 그 다음 스타트 데이트 연봉 계약일을 넣겠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일수를 구할 수 있어요. 이 값을 30으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등호 앞에다가 몫을 구하는 함수 커션트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텍스트부터 입력하려고 하니까 문제를 좀 하나씩 하나씩 끊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데이즈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뒤에다가 30으로 나눈 몫을 구하겠습니다. 30으로 나눈 몫은 36입니다. 라고 구해졌고요. 여기에다가 저희는 곱하겠습니다. 라고 맨 끝에 곱하기 연봉을 12로 나눈 값을 가로 열고 연봉 나누기 12 가로를 문거주셔야 되는 거는 나누기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커션트를 통해서 구한 값에다 곱하겠습니다. 라고 연산의 순서를 좀 정하기 위해서 D3 나누기 12로 계산식을 작성해 주시면 이렇게 구해집니다. 총 예상 수입이 구해지고요. 이 값을 천단위 구분기호와 그 다음에 천원을 붙이겠습니다. 라고 하면 등호 다음에다가 텍스트 함수 입력하시고 맨 끝에 가서 문자 처리하셔 갖고 형식을 샵 컴마 샵샵 0 이라고 입력하시고 천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결과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하나 끊어서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고 저는 잘 할 수 있어요 하시면 처음부터 텍스트 함수부터 가셔도 돼요. 첫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H3부터 H26에다가 인상될 연봉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H3에다 값을 구하실 건데요. 계산식은 연봉 곱하기 1 빼기 인상률입니다. 연봉은 여기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인상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인상률은 문제 봤더니 표 1의 직급과 판매 실적을 이용해서 표 4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4의 참조에서 인상률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소장과 기타 직급에 해당한 직급에 해당한 인상률을 찾아올 거고 판매 실적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 사용할 함수는요. VLOOKER 함수 사용할 거고요. VLOOKER 그 다음에 천 단위로 표시하기 위해서 TRUNC 사용하실 거고요. IF 조건에 따라서 찾아오는 값이 좀 다르니까 조건에 따라서 수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이 조건은 여기서 표에 영업소장일 때와 기타 직급일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인상률이 다르기 때문에 판매 실적이 다르기 때문에 참조할 데이터가 좀 다르겠죠. 그렇다면 커서를 H3에 갖다 놓고요. 자리수를 조절하는 TRUNC 함수는 나중에 쓰셔도 되고요. 연봉도 조금 이따가 곱하셔도 되고요. 1 더하기 인상률인데 우리는 인상률부터 구하고요. 앞에 있는 수식은 그 다음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상률을 작성하기 위해서 그냥 값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판매 실적에 따라서 인상률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VLOOKER 함수를 사용하겠죠. H3에 VLOOKER 부터 가볼게요. VLOOKER 저희는 판매 실적을 가지고 신표 현재 기본은 영업소장 이라는 조건에서 판매 실적표 표 4에서 영업소장 에 해당한 데이터 표를 참조 하는데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합니다. 신표 첫 번째 열에 가서 찾고 두 번째 열에서 인상률을 가져오겠습니다. 2라고 입력하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니죠. 딱딱 해당된 값들만 구하실 건 아니니까 유사 일치면 트루 값을 넣거나 생략하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면 0이 나오는 이유는 셀 서식이 현재는 표시 형식 보셨을 때 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보통 일반으로 되어 있으면 0.1입니다. 눈으로 확인하실 수는 있어요. 저희는 바꾸지는 않을게요. 취소 0.1이 구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는 다행히 영업소장이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되지만 영업소장이 아닐 경우라면 표 4에 기타 직급을 참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앞에다가 if 만약에요 직급에 가서요 직급에 가서 직급에 입력된 데이터가 영업소장입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영업소장이라면 조금 전에 하셨던 계산식을 사용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끝에 가서 심표 다시 VLOOKUP 함수를 입력하되 우리는 판매 실적을 가지고 심표 그 다음 아래쪽에 내려와서 기타 직급을 참조하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심표 첫 번째 열여서 찾고 두 번째 열여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가로 닫고요.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사실 0.1이 구해졌다고 했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다면 물론 결과는 다 지금 회계 형식이라서 0으로 표시가 되기도 하고요. 0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이픈으로 빼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할인율은 구해놨어요. 계산식을 넣으시면 되겠죠. 문제 나와있는 계산식은요. 연봉 곱하기 1 더하기 인상률로 하겠습니다. 계산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등호 등호 다음에다가 연봉 곱하기 가로열고 1 더하기 그 다음 아까 인상률은 구해놨으니까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인상될 연봉 구해졌습니다. 아래까지 이렇게 수식을 복사하시면 돼요. 이 값을 trunc 함수를 이용해서요. 인상될 연봉은 100단위에서 버림하여 1000단위로 표시하세요. 1, 10, 100 세 자리는 버리겠다는 겁니다. 1, 10, 100 500원은 그냥 버려서 9만 3천원 5만 6천 100원에서 100원은 버려서 5만 6천원 이라고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h3에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등호 다음에다가 자리수를 조절하겠습니다. 라고 trunc 입력하시고요. 맨 끝에 가서 마우스 클릭 그 다음에 1, 10, 100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라고 표시고요. 그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제 값이 100원 100원 단위는 버림에서 1000원 단위로 계산돼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 두 번째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함수 이름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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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ction fn 문제에 사용자 정의 함수의 이름은 연소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n 연소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입력받은 값은 직급 판매 실적 연봉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직급이 영업소장이 아니면서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서 판매 실적이 50 이상이면 연봉 도하기 만이라고 되어 있네요. if if 구문을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 하겠습니다. 그러면 public function 안쪽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입력받은 인수 중에 직급이 아닙니까? 같지 않습니까? 누구랑 같지 않냐면 영업소장과 같지 않습니까? 영업소장 그렇다면 된 영업소장이 아니면서 그 다음 판매 실적이 50 이상 입니까? 물어볼 겁니다. 영업소장이 아니면서 그 다음 if 여기 다시 한번 if 안에다 if를 또 쓸 수 있어요. 판매 실적이 크거나 같다 5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네.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들 중에서 다시 한번 판매 실적에 대한 조건을 물어보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FN 연소득에 대해서 연소득에 대해서 연봉 더하기 소득은 연봉 더하기 만 하나 둘 셋 넷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if 문제에서 판매 실적이 50 이상이 아니면 50 미만이겠죠. 그 데이터들 중에서 판매 실적이 20 이상입니까? 그럼 더하기 5000을 하겠습니다. 작성을 합니다. 판매 실적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50이 안된다면 이제는 2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러면 5000을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봉 더하기 5000 판매 실적이 20 미만이면 그냥 연봉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S 저희는 FN 연소득은 그냥 연봉만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작성한 판매 실적을 비교한 IF 구문을 닫기에서 AND IF 로 구문을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까지는 영업소장이 아니라는 조건이었잖아요. 영업소장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판매 실적을 가지고 연봉을 계산했어요. 연소득을 계산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영업소장이라는 얘기겠죠. ELSE 라고 입력하시고 직급이 영업소장이 아닌 거에 대한 처리가 끝났으니까 남아있는 건 영업소장이잖아요. FN 연소득은 그냥 연봉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마찬가지로 연봉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위에 직급을 물어봤던 IF 구문을 AND IF 로 구문을 닫아주십니다. IF 안에 IF를 작성하는 형식이었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I3에 갖다 놓으신 다음 함수 삽입을 클릭하시고 사용자 정의를 클릭하시고 FN 연소득 선택하고 확인 직급 그 다음 판매 실적 그 다음 연봉 선택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문제 계산작업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네 번째 문제 교재를 참조하셔서 표2에 서울을 제외한 직급별 연봉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이니까 ALVERAGE 조건이 있으니까 IF LEFT 함수를 통해서 어떤 값을 조건을 지정하실 것 같은데요. 표 잠시 볼게요. 표2에 작성을 하는 겁니다. 서울을 제외한 직급별 커서를 B30세를 갖다 놓으시고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AVERAGE 입력하십니다. AVERAGE 그 다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IF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요. 두 글자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LEFT 함수가 지금 사용이 되어 있어요. 서울을 제외합니다. 서울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비교할 때 서울과 같지 않다. 라고 비교하실 때 지역에 대해서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서울과 같지 않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LEFT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영업소에 가서 지금 서울이요. 서울 강남도 있고 서울 강북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 강남 서울 강북 두 개를 비교하려면 또 식을 또 한 번 쓰셔야 되니까 두 글자만 추출해서 서울과 같지 않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면 강남과 강북을 동시에 조건으로 지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LEFT 함수가 제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LEFT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A3부터 A26까지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영업소에 가서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왔는데 가져왔는데 그 값이 서울과 같지 않다 라고 입력하기 위해서 같지 않다 서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까지가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을 LEFT 함수부터 서울과 같지 않다를 가로로 묶어서 하나는 처리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곱하기 저희는 두 번째 조건이 서울을 제외한 직급별 직급별에 해당한 또 조건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다시 가로 열고요. 중간에 연산자 곱하기는요.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고 두 번째 왼쪽에 있는 직급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라고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직급을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왼쪽에 있는 A30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아래로만 수식을 복사하기 때문에 꼭 A어를 고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가로 탔고요. 첫 번째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서울과 같지 않고 그 다음에 직급이 해당된 영업소장이라면 심표 저희는 저희는 연봉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실제 평균값을 구할 범위의 데이터를 가져오시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첫 번 두 개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연봉을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으셔서 가져온 값들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작성하신 다음에 Ctrl, Shift, Enter 눌러서 수식을 완성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제 볼게요. 직급별 가장 높은 판매 실적 연봉을 찾아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오니까 인덱스고 몇 번째 행위다 매치함수 가장 큰 값을 구하기 해서 맥스함수 사용한 배열 수식 입니다. 판매 실적과 연봉을 가져오는데 판매 실적과 연봉 옆에 수식을 작성한 다음에 복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커서를 D30에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인덱스 함수 입력합니다.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요. 판매 실적 또는 연봉을 가져올 건데 첫 번째 수식을 복사한다는 전제가 되었을 때요. C3부터 C26까지 선택을 해요. 그 다음 F살 누르시면 절대 참조가 돼서 판매 실적만 구하겠죠. 다시 한번 F4 누르면 3행과 26행만 고정하기 때문에 옆으로 복사하면 D열로 바뀌겠죠. 그러면 판매 실적이 아닌 연봉에 대한 값을 찾아올 수 있으니까 C열은 고정하지 않고 행만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신표 이제 수식을 복사할 준비는 해놨고요. 그 다음 조건이 있죠. 직급이 영업소장에 해당한 이라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 행위 위치를 구할 겁니다. 매치함수 그 다음 첫 번째 맥스함수를 통해서 최대값을 구하시는데 맥스 안에 조건을 작성할게요. 조건은 직급을 가지고 직급의 데이터 B23부터 B26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C30과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 복사할 거예요. C30, C31 옆으로 복사할 거예요. C30, C31 C열은 있지만 행위 위치는 달라지겠죠. 옆으로 복사한다라고 아래로만 복사하면 문제가 되진 않아요. 옆으로 복사하면 D열로 바뀌니까 F4, F4, F4 눌러서 C열만 고정해 주시고 가로 닫습니다. 두 번째 이 직급에 해당한 판매 실적 판매 실적 의 최대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판매 실적 의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면 연봉도 동일한 데이터의 최대 값을 가져오겠죠. 저희는 판매 실적 의 최대 값 연봉의 최대 값을 구하셔야 되니까 그냥 F4만 누르면 안 되고요. 한 번 더 눌러서 행만 을 고정해서 C열 D열 참조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고요.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직급별 판매 실적의 최대 값을 찾았어요. 그 값이 신표 최대 값을 뺀 맥스를 뺀 동일한 조건의 영역에 가서 위치한 위치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요. 신표 정확하게 일치한 위치에 가서 찾겠습니다.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영업소장의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값은 293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직급에 따라서 판매 실적의 최대값이 구해졌고요. 옆으로 복사하시면 직급별 연봉의 최대값을 찾아다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 계산하셨고요. 저희 교재 해설 부분에 정답 및 해설에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작성하신 총예상 수익과 인상될 연봉과 연소득 조금 전에 구한 서울 외 지역의 평균 판매 실적 연봉 값이 정확하게 구해져 있는지 결과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작업 5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의 첫번째 문제는 피버테이블을 작성하는데 파일 가져오실 데이터는 심표로 구분이 되어 있는 csv 파일을 가지고 피버테이블을 작성합니다. 이 파일은 그룹을 작성할 수 없어요. 물론 기본 그룹은 돼요. 월 단위로 그룹은 되지만 그 외적인 그룹을 작성하는데 제한이 좀 있고요. 같이 한번 또 실습을 해볼게요.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a4부터 피버테이블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a4 셀 선택하고요. csv 파일을 가져오실 때는 우리는 삽입에 가셔서 삽입에 그 다음 피버테이블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을 선택하고 연결 선택 클릭하시고 더 찾아보기 누르셔서요. 여러분의 컴퓨터의 다료를 자운로드 하셨던 폴더에 가셔서 문제 제시한 대리점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내 데이터의 첫 번째 행을 머리끌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신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탭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고 신표로 바꾸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체인전명 그 다음에 지역 오픈일자 그 다음에 고객 등록수 전년매출 그 다음에 등급 그러면 관리번호는 열 가져오지 않음 그 다음 오픈일자 매장 규모도 가져오지 않음 이라고 두 개 열은 선택하시고 열 가져오지 않음을 한 번씩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침을 누릅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요. csv 파일 신표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실 때 엑셀 파일을 가져오실 때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라고 문제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체크를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피버 테이블 영역과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등급을 선택하셔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오픈 일자를 선택하셔서 행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지역을 선택하셔서 열에다가 배치하시고요. 행과 열이 교체하는 부분에 고객 등록수를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 매출 갖다 놓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서 드래그하셔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요. 개요 형식으로 보고서 레이아웃을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을 클릭하신 다음 저희는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 한번 하시고 그 다음 네 개요 형식 그 다음 오픈 일자는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하시요. 제시된 그룹은 원로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H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선택하시고요. 분기 연 선택을 해제하시고 월만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룹화 창이요. 다른 것들이 시작과 끝 이런 부분이 회색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은 그룹을 하겠다면 일로도 할 수 있고 뭐 기타 설정할 수 있는데 csv 파일을 가져왔을 때는 기본 값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월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그룹하셨고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시오. 디자인 탭에 가셔서 총합계를 표시하는데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설정하시고요. 열의 총합계면 아래쪽에 세로의 합계만 표시가 되고 오른쪽 가로에 행의 총합계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은 지역은 합계 전년 매출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서 역삼각형 기타 정렬 옵션을 선택하시고 내림차순 정렬을 하실 건데 목록단추 눌러서 그 다음 합계 전년 매출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기준을 전년 매출을 가지고 내림차순 해서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를 이용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고객수 선택하 합계 등록 고객수를 선택하고 C6셀에서 더블클릭 그 다음 표시 형식을 클릭하신 다음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체크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합계 전년 매출도 선택하고 더블클릭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를 선택하고 천단위 구분기호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문제에서요 우리는 여기까지 작업을 하신 거고요 경기도의 11월에 해당한 자료만 별도의 시트에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를 찾고요 11월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습니다. 그러면 E23과 F13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셀에서 더블클릭 하시면 경기도이면서 11월에 해당한 데이터가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바로 왼쪽에 생성이 되고요 더블클릭 하셔서 11월 경기도 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시고 문제에서 시트의 위치를 뒤로 바꾸라 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분석작업 시트 앞에 배치된 대로 두시면 되고 제시된 그림과 같이 여러분이 작성한 피버 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작업 의 피버 테이블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 2번 데이터 유효성 검사와 그 다음에 데이터 표 기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 하시고 그 다음 표 1에서 C3부터요. F17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중간 수행평가 기말 총점의 합이 100이 되도록 입력 입력 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 정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선택하시고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사용자 지정 선택한 다음 문제서 썸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는 썸 이라고 입력 하시고요. 가로 열고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을 하는데요. C3부터 D3을 선택을 하면 지금은 C3부터 F3을 선택하면 C3부터 F3이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래쪽의 행들도 같이 비교를 하실 거라서 C열부터 F열은 동일하지만 행의 밑은 달라질 겁니다. 라고 F4 F4 F4를 세 번 누르셔서요. 열은 고정하되 3행 4행 5행 행의 위치는 달라지게 하시고 그 값이 문제에서 요구한 100%가 입력되도록 같습니까? 100% 라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100%라는 값은 사실 숫자 1 라고 동일합니다. 100% 대신에 숫자 1 이라고 입력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설정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 표 2에서 판매량과 판매 단가를 이용해서 영업이익을 계산했대요. 그러면 판매량과 판매 단가 변동에 따른 영업의 이익을 표 2에다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값에 변화가 있는 판매량과 판매 단가를 가지고 이 값을 판매량과 판매 단가에 대입해서 영업이익을 계산을 합니다. 가로와 세로가 교차하는 셀 E21셀을 선택하고 등호 입력하신 다음 영업이익이 입력된 B30셀을 선택해서 B30에 입력된 수식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물론 B30에 입력된 수식을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엔터 눌러서 수식을 연결해 주셨다면 수식을 연결한 셀부터 판매량과 판매 단가 변화가 있는 값들을 모두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 라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가로에 입력된 게 판매량 이거든요. 가로가 행이고요. 행은 저희는 B21셀에 대입 하겠습니다. 새로 열에 입력된 것은 판매 단가 입니다. 판매 단가는 B22셀에 연결하겠습니다. 대입 하겠습니다. 내용이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그 값들을 판매량과 판매 단가 값을 대입 해서 영업 이익을 하나의 표 형태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 5문항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 하시고 문제에 작성된 차트를 여러분의 교재를 참조하셔서 같이 볼게요. 판매 수량 데이터 계열의 차트 종류를 바꾸래요. 판매 수량 계열 주황색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하신 다음 표시기능 꺾은 선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판매 수량은 표시기능 꺾은 선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표시기능 꺾은 선형 보조축으로 표시하라니까 오른쪽에 눈금으로 볼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차트 제목을 표시하기에서 차트 요소의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요. 수식 입력줄에다가 등호 입력하신 다음에 A2셀의 차트 제목과 연결하겠습니다. 아니 B2셀의 차트 제목과 B2셀의 데이터를 차트 제목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신 다음 B2셀을 선택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B2셀의 동일한 내용 여기서 수정하면 또 마찬가지로 같이 수정에 돼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축 제목에 가셔서 세로축 제목을 표시할 건데요. 기본 세로 선택하시고 등호 입력하셔 같고요. 기본 세로는 G3셀 판매 가격을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엔터 그 다음 또 한 번 우리 축 제목에 가셔서 보조 세로를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에다가 등호 입력하신 다음에 보조세로축의 값은 문제에서 H3입니다. 판매 수량을 선택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축 제목은 스택형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판매 가격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 제목 서식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텍스트 방향 클릭하는데요. 맞춤을 클릭할 크기 및 속성에 텍스트 방향에 가셔서 스택을 스택형을 선택하고 같은 방법으로 판매 수량도 텍스트 방향에서 스택형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가로 항목 축의 텍스트 방향 가로 항목 축을 선택하시고요. 텍스트 방향을 현재 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자 지정에다가 45를 입력합니다. 문제에 나와있는 값 45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글꼴을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 항목 측에 대한 글꼴을 홈에 가셔서 굵게 그 다음 글꼴 크기를 10으로 하겠습니다. 글꼴 크기와 굵게 서식을 지정해 줍니다. 네. 그 다음 범내는 아래쪽에 표시한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내를 선택하되 아래쪽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도형 스타일은 범내에 대한 도형 스타일입니다. 범내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차트 도구에 가셔서 디자인에 도형 스타일을 서식에 도형 스타일을 클릭하는데 도형 스타일은 색 윤곽선 파랑 강조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판매 수량 계열은 판매 수량 이면 판매 수량 이면 꺾은 선형이네요.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요. 추세선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추세선 추가 그 다음 추세선 추가의 추세선을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 구간 이동평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평균을 선택하고 구간이 2라고 되어 있는가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차트 효과는 차트를 선택하시고 효과에 가셔서 네온 효과를 줄 겁니다. 파랑 OPT 네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 설정에 파랑 OPT 네온 강조색 1번 선택하셔서 차트 휴가 서식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 작성하신 다음에 문제 제시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그림과 결과가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차트 교재에 있는 그림은 네온 효과는 출력상으로 보이진 않는 거고요. 그 외 나머지 제목 축제목 범내 그 외 서식을 좀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첫 번째 차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의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아이콘 보기라는 매크로를 생성하실 거고요. 빗면에다가 연결할 거고요. C2부터 D3 영역에다가 빗면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고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 있고요. 기본 도형에 가시면 빗면을 찾을 수 있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한 C2부터 D3 영역에다가 그리실 때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C2부터 D3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바로 텍스트를 입력하셔도 돼요. 아이콘 보기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한 다음 매크로 이름도 아이콘 보기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아이콘 보기로 입력해서 기록하겠습니다. 그러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아이콘 보기가 보이시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G6부터 G17 영역에다가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매크로입니다.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문제에서 셀값을 기준으로 세 규칙에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 선택 아이콘 집합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다섯 가지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원 선택하시고요. 네. 그 다음 다섯 가지 원을 선택하시고 검정색 원은 첫 번째 80% 백분율 이상 그 다음에 4분의 1 흰색 원은 80 이상 80 이상 처리했기 때문에 60의 백분율 나머지는 그대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따로 80과 60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수정할 부분이 없다면 80 60이 안 되어 있다면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맞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중지 버튼 누르시면 아이콘 보기에 매크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 문제도요. 빗면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서식 적용 입니다. 셀 서식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실 거고요. F2부터 G3 영역에다가 서식 적용 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도형 클릭하시고 기본 도형의 빗면 F2부터 G3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텍스트를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도 서식 적용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다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위치가 H6부터 H17 영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우리는 오른쪽에다가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조건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실 건데요. 셀 값이 0과 같은 경우 같습니까? 0과 같습니까? 라고 입력할 거고요. 0과 같은 경우 백분율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 백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0.0이라고 한 자리까지 표시하시니까 자릿수를 0을 넣어주시고요. 백분율이니까 퍼센트 입력하고 세미콜론 두 번째 조건은요.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만 이상이면 자홍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색깔을 먼저 넣으시고요. 자홍이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입력합니다. 만 이상 크거나 같다. 1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적립 뒤에다가 천단위 구분기호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적립 뒤에 적립 입력하시고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하겠습니다. 샵컴마 샵샵 영 입력하시는데 문제에서 적립과 숫자 사이에는요. 숫자와 텍스 사이의 너비만큼 공백을 반복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샵컴마 앞에다가요. 별표 입력하시고 한 칸에 스페이스를 띄워주시면 너비만큼 공백 스페이스를 반복해서 표시할 수 있고요. 세미콜론 그 외에는 천단위 구분기호 정수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할 거니까 샵컴마 샵샵 영 입력하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서식 작업을 작성하셨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 맞게 표시가 되어 있다면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매크로 문제 두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작업 문제 세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문제를 꼭 먼저 하시고요. 프로시저 문제도 세문항에 각각의 배점은 다 5점이니까 쉬운 문제부터 먼저 처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 버튼 클릭하면 기타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 하고요.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 선택하시고 계약 버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합니다. 계약 버튼을 클릭하면 계약 현황 폼이 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현황 점 보여주세요. 쇼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폼을 초기화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에 계약 현황 을 선택하고 코드 보기를 클릭하신 다음 우리는 유저 폼을 초기화 작업하겠습니다.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TXT 계약자의 포커스가 이동될 수 있도록 작성하기 위해서 TXT 계약자에다가 세포커스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CH 거실이 기본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CH 거실이 트루값으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CMB 평형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연결이 되네요. 평형점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 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연결할 데이터는 I3부터 I7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은 조금 있다 하고 3번 먼저 할게요.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는 종료를 클릭했을 때 D1셀에 오늘 날짜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1셀에다가 오늘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데이트라고 입력하시고요. 오늘 날짜를 입력한 후에 글꼴 스타일이 굵게 표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D1셀에 글꼴 폰트점 볼든을 값을 트루값으로 주면 굵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폼을 닫으세요. 언로드 미 라고 입력하시면 종료 버튼 눌렀을 때 순서대로 처리가 되실 거고요. D1셀을 대소문자 대문자 입력하셔도 되고 소문자 입력하셔도 돼요. 그러면 3번 문제 해결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 볼게요. 폼 화면에 폼을 띄웠을 때 TXE 계약자가 비어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띄우라고 되어 있고요. 평형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도 평형을 선택하세요. 동호수가 비어있는 경우도 동호수를 선택하세요.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 상자를 출력하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가 다 입력되어 있다면 계약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 엑셀 표에다가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표에 시작할 위치는 저희는 A3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세워보면 지금은 두 개지만 데이터가 홍길동이 입력되지 않으면 일행에 구해지겠죠.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두 개 행과 새롭게 입력할 행을 도해서 플러스 3을 해주시면 실제 입력할 행의 위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CMD 계약을 클릭했을 때 작성하실 거고요. 먼저 메시지 상자부터 띄울게요. 만약에 TXT 계약자가 비어 있습니까? 입력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된 메시지 박스를 좀 띄워 주세요. 메시지 박스 표시할 문구는 계약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러면 계약자 입력하세요. 하고요. 만약에 계약자는 입력이 되었는데 else if CMB 평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된 메시지 박스를 띄워 주세요. 메시지 표시할 문구는 평형을 선택하세요. 라고 문구를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else if txt 동호수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txt 동호수가 입력되지 않았다면 동호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 메시지 상자를 띄워 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 입력을 다 했어요. 세 개 다 입력이 되어 있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요. 입력할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 i 라는 변수 하나를 만드시고요. i 라는 변수는 range 아까 기준을 a3으로 잡을게요. a3을 기준으로 현재 current region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한 다음에 위에 연결되지 않은 1행 2행과 새롭게 입력할 1행을 도해서 플러스 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sales i,1 a열에다가는 txt 계약자를 입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sales i,2 에다가는 b열에다가 두 번째 열에다가는요. txt 동호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열 c열에다가는 cmb 평형을 입력하겠습니다. cmb 평형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그림을 봤을 때 거실 옵션 ch 거실이 체크가 되어 있다면 3500을 입력하고요. 체크가 되어 있지 않다면 0을 입력하겠습니다. 옵션 금액에다가 표시할 내용인데요. if 만약에요 ch 거실의 값이 true 라면 tr ue true 라면 저희는 셀즈 i,4 네번째 d열에다가는 거실 옵션을 체크하셨으니까 3500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셀즈 i,4 에다가는 0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if 구문을 쓰셨으니까 and if 로 구문을 닫아 주십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등록이 끝난 후에는 새로운 계약자 평형 동호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초기화하시고 거실 확장은 체크를 해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end if 닫아 적고요. 다시 한 번 여기 end if 는 첫 거실 에 대한 end if 구요. 위에서 시작하는 end if 구문에 대해서 end if 로 구문을 닫아 주시고 txt 계약자를 초기화 하겠습니다. cmb 평형 의 값을 초기화 하겠습니다. txt 동호수 의 값을 초기화 하겠습니다. 거실 옵션 ch 거실 선택을 해제 하겠습니다. 라고 false 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일단은 작성을 다 했는데요. 수정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른쪽 닫기 한번 디자인 모드 계약 버튼을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가 계약자를 만약에 입력하지 않고 계약을 누르면 메시지 계약자를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보이네요. 계약자 홍길동 이라고 입력할게요. 임의로 그 다음에 다시 계약을 누르면 평형을 선택하세요 라고 나와요. 초기화 작업이 되잖아요. 홍길동 마찬가지로 평형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한번 계약을 누르면 동호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올 거예요.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시험을 보실 때 맞게 하셨는지 확인하셔야 알겠죠. 201도 101도 101호 이렇게 입력할게요. 거실 확장을 체크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그리고 나서 계약 버튼 누르면 여러분이 입력한 데이터가 입력이 되고 초기화 작업이 되어 있는가 종료를 클릭하면 여러분이 입력한 D1셀에 실습하는 오늘 날짜가 굵게 표시가 되고 폼이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까지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